아 불주먹씨 진짜 아 저 불주먹씨 A F B 아니 불주먹씨 바내나 바나나 C C발 C발 C 잠시만 아니 C C 불주먹씨 예 이거 보세요 그냥 원래 하던대로 살아야지 사람이 이렇게 변하면 죽어요 내가 다시 찾아보지 말라고 했잖아 봐라 불주먹씨 잠시만요 놔 뼈 부러지기 싫으면 놔 아 아 괜찮은데요 으아아아아아 아 볼티씨가 그 ㅅㄱ 꺼내지 말자 가자 멘탈이 많이 안 좋아서 그래요 너도 공부해 정신차리고 A 애플 사과 네 B 바나나 바.. 그걸 생각을 하신다 C C발 D 뒤질래? 예? 이 이렇게하는거야 네 2 2 2 2 2 이 이새끼 답없네 아니 지금 안 어울리신다고요 공부랑 나 요즘 가장 행복한 사람을 살았고 있어 이거 보세요 이게 로봇이세요 어떻게 불주먹이에요 가장 행복하고 건실하게 살고 있던데 걔도 짓잖아요 D 쉴래? 아니 저 도그죠 도그 피디야 피디가 뭘로 시작하지? F? P P 나도 알아 어? 뭐야 이거? 나도 알아 당연히 알겠어 바보라 하는구나 친구야 나 안난다 피디는 P야 P랑은 D 가라 가라 그럼 마지막으로 여쭤 두 번 말 안한다 지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말하는데? 불주먹이 영어로 뭔지 말하시면 제가 갈게요 나를 ㅅㅂ 놀아 F F 주먹 F F F 휘선이 따라서 공부하고 나 진짜 행복한 사람 살고 있어 더 이상 이거 보세요 머리 자체가 지금 오자에 어울리는 머리 여기 이 선이 C C 불준먹시 마지막으로 부탁 한 번 드릴게요 그럼 불트 씨가 지금 멘탈적으로 너무 안 좋으시다고요 멘탈이 뭐야? 멘탈을 어떻게 시작하는데 영어로? MAME이요? E! E. 이 씨XXXX가 불조각씨도 몸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난 더이상 예전에 불조각이 아니야 난 그냥 저스트 최순필야 오케이? 정신차려 불조각 나 이 최승필로 살 거야. X놈아! 왜? 이 X같은 X끼! 나 안 그래. 개찐따 X같은 X끼야! 이 X끼! 여자한테 맨날 차이는 X끼! 야 이 X끼! 가라. 네 갈게요. 아니 뭐 영어 외우는 것처럼 하더니 대본을 보고... 마이! 가라! 죽는다! 못 따라 하실 거예요. 더 이상 잡지는 않을게요. 너가 나랑 저쪽으로 같이 가야 돼. 아. 아 잠깐만. 예. 나도 사실 너 보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거 있었어. 어떤 거를? 예. 마지막이야. 예. 추억이 될 거야. 예. 앗! 저도 이마 못 잃을 거 같아. 앗! 앗! 너도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해봐. 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알겠습니다. 도봉산! 가자. 어? 어? 야. 너희 지자자 때문에. 예? 왜 이러고 있냐? 야 너희 둘이 지자자 때문에. 가라. 나 이제 털기로 했다. 가자. 어? 어? 아니 좀. 도봉산 맞아? 아니야. 사람 잘못 본 거 같아. 나 그냥 저스트 최승필이야. 뭐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싶다. 달아. 죽는다. 이 ㅆ이 와라. 불이 붙어 있어야. 불 주먹이고 뭐 물 주먹이. 이 ㅆ이 뭐 아빠 셔츠 입고 하네. 뭐해 이 ㅆ이. 원하셨으면 좋겠어. 나 이제. 행복한 삶을 살 거니까. 갈게. 응. 아니 저기. 아니. 그만하세요 진짜. 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뭘. 예? 넌 뭐냐고. 내 친구 건들지 마라. 제 형이잖아요. 형 건들지 마라. 아니 넌 뭐냐고. 저 COU인데요. 뭐야? 너도 알파벳 모르지? 너도 공부해. C는 ㅆ이야. Q는 디질레. Z는 ㅆ가. 너도 공부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 너도. 이렇게 찐빵하게 생긴 거야. 공부 열심히 해 다들. 가자. 야 좀. 너랑 맞는 걸 하거든요. 어? 너랑 어울리지가 않아 이런 거는. 야. 웃어? 야 이거 뭐야 이거. A. A. C. 어 불 좀. 마지막이다. 불 좀 혹시. 야 불씨까봐. 야. 야 이 불씨. 어. 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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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반대로 넘어가. 아니 싸대기를 왼쪽을 때리 안. 아잇. 아잇. 심피디. 예. 마지막 선물이야. 아니 이걸 남의 걸 주는. 야. 야.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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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희선이는 건들지 말아줘. 야. 저 때려. 희선이한테 나. 손도 대지 말아줘. 나 부타를게. 야. 아잇. 뒤로 넘어. 야. 야. 여기로 쉬었는데 왜 이리로 넘어가냐. 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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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까지. 괜찮으세요. 아니 여기 뭐야. 아잇. 아잇.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만해 얼굴이 심형래가 드셨네요 우리 아래 있어 아니 심형래씨 아니냐고 아무튼 인사도 뭐고 왕관됐으니까 고맙다 고맙냐? 고마우면은 기여라 아니 불지옥씨 아니야 괜찮아 아니 불지옥씨 아니 여기도 기세여 멀찌라 불지옥씨 괜찮으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맨발 누구야 맨발 누구냐 가자 아 아 아 불지옥씨 괜찮으세요? 비디야 아 썬더볼 썬더볼 타트 네 조심하라고 이리와 빨리 가 으악 아 울지옥씨 가라 울지옥씨 빨리 가라 썬더볼 타트 위험한 상황을 알려 아 야 만점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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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는거야? 뚝 왜KI 그만 불러와 예 왜 불리냐고 아 그 불주모씨가 갑자기 사람들한테 구탈 당해가지고 어차피 그렇게 될 새X야 예? 아니 얼굴이 지금 완전 피턱이 돼가지고 그게 잘 어울려 야 귀찮게 하지 말고 상준이한테 연락해봐 아니 지금 불주먹씨가 하주라고 나보고 새로운 불주먹 생겼어 이제 필요 없다고 이제 불주먹씨 때린 분들이 지금 볼트씨도 잡으러 온다고 했다고요 예? 나 잡으러 온다고? 예 재밌네 야 뉴불이 연락 때려 뉴불씨 아 아니 아니 불고기버거가 아니라 예예 5분 안에 봐라 끊어 전화를 안했는데 전화를 야 볼트야 어? 어? 아이고 아 돈은 많으니까 옥상 가냐? 어? 아니 싸우러 간건축은 엘리베이터 원래 웬만하면 계단으로 가지 않나요? 다 실례하겠습니다 다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기 싸우는거 아니에요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뒤에 잘 숨어있어 아 어 어 어 어